테슬라 2023년 4분기의 실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실적 요약 보고서는 크게 11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첫 부분인 하이라이트 부분만 잘 살펴도 테슬라의 4분기 실적 중에서 중요한 내용을 개괄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하이라이트는 4분기 실적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기업 운영에서 중요한 사항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전기차 생산 능력에 대해서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포토와 차트를 한번 살펴볼텐데요. 뒷부분을 먼저 가보겠습니다. 먼저 모델 Y가 글로벌 베스트 셀링카로 등극을 했습니다. 2019년에 모델 Y 출시 이벤트에서 로머스크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릴 차가 될 것을 예상했는데요. 4년 만에 정말 그렇게 되었죠. 모델 Y를 이어서 FSD 버전 11을 구동시킬 하드웨어를 갖춘 신 모델 3가 출시되었습니다. 보급형 모델인 모델 2 레드우드가 나오기 전까지 테슬라 전기차 인도량을 증가시킬 모델인데요. 2024년에는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모델 2가 좋은 반응을 얻었으면 합니다. 프리먼트 공장이 가동을 최고로 높이고 있습니다. 도요타와 GM의 합작법인이었던 누미가 2009년 서브프라임으로 촉발된 금융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공장을 버리고 철수하게 되었죠. 그래서 2010년에 일론 머스크가 거의 헐값에 인수해서 지금의 프리먼트 공장이 되었는데요. 2019년 모델 Y 출시 이벤트에서 일론 머스크는 정말 이 공장이 폐어 같았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프리먼트 공장을 보고 공장이 있으니까 어떤 차들 만들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일론 머스크는 그것은 이 박스가 와있는데 이 박스 안에 원하는 게 다 있군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누미 공장을 인수한 것은 테슬라로서는 분명히 좋은 거래는 맞지만 실제로 도요타나 GM이 좋은 장비는 다 가져가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에서 대량 생산에 성공한 자동차 기업이 100년 전에 있었고 그 다음이 바로 테슬라라고 강조를 했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즈 프리먼트 테슬라 공장은 연간 65만대의 생산 능력을 갖추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생산량을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트럭 딜리버리 이벤트가 있었죠. 정말 대단했었는데요. 번역 영상을 제가 별도로 올려드렸으니까요. 이벤트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테슬라의 목표는 특히 사이버 트럭을 만드는 데 있어서 트럭보다도 더 트럭다운 차를 만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버 트럭은 스포츠카보다도 더 나은 스포츠카도 될 수 있다고 아주 자신감을 표현했고요. 사이버 트럭은 특수 강철 합금으로 디자인을 했는데요.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는 금속이라고 했죠. 사이버 트럭이 이렇게 각진 이유, 각진 디자인을 갖게 된 것은 바디 패널, 아주 단단하기 때문에 총탄도 다 막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단단하고 바디 패널을 찍어서 스탬핑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각지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무게 중심이 낮기 때문에 전복되지 않고요. 다른 차와 싸우면 이기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스포츠앤 차트에서는 중요한 현장 사진과 그래프를 나타내고 있는데 사이버 트럭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론 바스크는 사이버 트럭을 가리켜서 테슬라 혁신 기술의 집합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사이버 트럭 생산 라인이 보이는데요. 문제는 생산량입니다. 2024년에 레드두 프로젝트 때문에 생산량이 줄어들 것이라고 했는데요. 사이버 트럭 생산량을 과연 얼마나 올릴 수 있을지가 향후 테슬라 주가 상승의 핵심 과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사이버 트럭 사진에서는 사이버 트럭이 랩핑이 되어 있어서 다양한 디자인으로 출시될 것 같고요. 향후에 비용을 추가하는 옵션으로 수익을 추가로 창출할 것 같습니다. 새로 출시되는 모델3 신 버전도 깔끔한 외관에 향후 FSD 버전 11을 구동시킬 하드웨어를 갖춘 것으로 보입니다. 라스론 메가팩토리 공장 사진입니다. 메가팩 생산이 한창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성장률이 정말 폭발적이죠. 에너지 비즈니스 매출 성장률은 이미 전기차 성장률을 추월했고요. 3, 4년만 지나도 테슬라 전기차 마진을 추월할 수 있을 것으로도 보입니다. 중국 상하이에서 메가팩토리 추가 건설이 한창 중인데요. 올해 가동을 시작하게 되면 라스롭에서 40기가 워트시 그리고 상하이에서 40기가 워트시를 합쳐서 총 80기가 워트시의 최대 생산량 캐파에 도달하게 되면 테슬라는 완전히 에너지 기업으로 탈바꿈하게 될 것입니다. 향후에는 베를린을 중심으로 한 유럽 대륙에도 메가팩토리 건설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정말 전기 에너지 전환 속도는 굉장히 빠르게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분기별 인도량 성장이 한눈에 보이는 그래프인데요. 이 성장세를 2024년에도 이어갔으면 합니다. 레드우드 프로젝트인 생산라인 설치로 인해서 2024년 생산량 감소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잘 해낼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미 주가는 해당 부분에 대한 미래가 반영되어서 충분히 폭락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영업 현금 흐름과 익려 현금 흐름이 모두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요. 인공지능 투자에 약 1조원에서 2조원가량의 돈을 지출하고 전기차 판매 가격을 낮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현금 흐름이 큰 폭으로 늘었다 하는 것은 원가를 그만큼 혁신해서 감소시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좋은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 그래프에서는 이 순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이 부분은 세금 혜택 덕분인데요. 월과 기대치보다 낮기 때문에 주가가 폭락했다고들 하는데요. 전기차 판매량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요. 매출도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전기차 가격이 그대로였다면 순이익이 더 높았을 텐데요. 2023년 고급 내비기를 전기차 점유율을 높이는 기회를 삼기 위해서 전기차 가격을 낮추면서 마진이 하락한 상황인데 그래도 마진이 선방을 했죠. 전년 영업이익률 대비 반토막이라면서 테슬라 주가를 무섭게 떨어뜨렸지만 내용을 이렇게 자세히 뜯어보면 테슬라는 인공지능 대규모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금 흐름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번 주가 폭락은 테슬라 투자자들에게는 더 없는 좋은 기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향후 주가 추위는 상승이 더딜 수도 있습니다. 내연기관차 빅3 자동차 기업들의 전기차 전환 후퇴로 인해서 레거시 미디어들과 함께 전기차 전환에 부정적인 기사를 쏟아내릴 테니까요. 하지만 전기차 전환은 숙명적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비즈니스 중 하나이고요. 미국이 중국을 누르고 세계 정상을 지키기 위한 핵심 사업이기 때문에 속도를 늦출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이나 트럼프 모두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다가는 중국에 추월해 버릴 테니까요. 어떻게든 중국을 누르고 이 산업에서 우위를 점해야 합니다. 그것이 미국의 미래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숫자로 테슬라 4분기 실적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수익성, profitability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갭 영업이익은 89억 달러, 4분기 21억 달러, 2023년 갭 순이익은 15밀리언 달러, 4분기 79억 달러입니다. 특정 이연 범인세 자산에 대한 평가충당금 해제에 대한 4분기에 59억 달러의 일회성 비현금 세금 혜택이 있었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 때문에 순수익이 아주 크게 늘어났었죠. 그리고 현금 흐름 부분을 가서 보게 되면 2023년 영업현금 흐름은 13.3밀리언 달러, 그래서 4분기 현금 흐름은 3밀리언 달러가 증가해서 총 현금 흐름 29.1밀리언 달러, 하나로 약 38조 원이 되었습니다. 테슬라의 현금이 약 38조 원, 거의 40조 원에 가깝게 증가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업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면요. 2023년 모델 Y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 그리고 2023년에 에너지 스토리지는 14.7기가와트치를 배치를 해서 125%의 전년대비 성장률을 기록했다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2023년에 테슬라는 120만 대 이상의 모델 Y를 인도해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린 차량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전기차의 실행 가능성에 대해서 의심했지만 오늘날 지구에서 가장 많이 팔린 전기차를 출시하게 되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역사상 가장 높은 자본지출과 R&D 비용으로 인해서 미래성장 프로젝트에 집중하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에 잉여 현금 흐름은 44억 달러로 강세를 유지했다라고 하는 거죠. 사업이 굉장히 탄탄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023년 에너지 스토리지 구축량은 14.7기가와트치로 전년대비 2배 이상 증가한 반면 에너지 발전비 스토리지 사업 수익은 2023년에 4배 가까이 증가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에너지 비즈니스 수익률이 전기차 이상으로 매우 높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비스 기타 사업의 총이익은 2019년 5억 달러 손실에서 2023년 5억 달러 이익으로 증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당 판매되는 제품 비용이 4분기에 순차적으로 감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생산량 증가에 특히 초점을 맞추고 있고 미래성장에 투자하면서 2024년에는 추가 비용 효율성을 갖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2월 말에 FSD 버전 11을 출시했죠. 100만대 이상의 차량이 이 데이터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모든 운전 행동을 하드코딩하는 대신에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차량 기업, 특히 스티링윗이나 페달이나 표시 등등 이런 것들을 제외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전 12는 완전한 자율성을 향한 새로운 시대를 나타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기가팩토리 텍사스에서 차세대 플랫폼을 생산하기 위해서도 집중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하고 있고요. 이 플랫폼이 차량 제조 방식에 혁명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아주 무서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레드우드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값싼 전기차, 아주 저가형 전기차가 시장에 출시되게 되면 테슬라의 차량 생산과 인도량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연도별로 보게 되면 에너지 비즈니스 매출 성장률이 전년 대비 54%로 굉장히 높습니다. 서비스 기타 사업 매출 증가율도 37%를 기록했는데요. 이미 자동차 사업부 매출 성장률 15%에 각각 3배와 2배를 초과하는 엄청난 성장률을 기록했죠. 2023년 연간 매출은 96.77밀리언 달러로 하나로 약 125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영업이익은 8.89밀리언 달러로 12조원가량 됩니다. 영업이익률이 9.2%로 전년 16.8% 대비 크게 하락했지만 올해 금리 인하 등 전기차 수요가 증가하게 되는 환경이 뒷받침이 되고요. 에너지 비즈니스와 서비스 기타 사업 매출 증가가 동반되게 된다면 영업이익률은 큰 폭으로 개선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테슬라의 재무역 부분에서는 매출의 증가 감소 원인 그리고 수익성의 증가 감소 원인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연 매출에 대한 충당 부채를 S&P 평균 수준으로 유지하게 될 것으로 보여서 순이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 말 슈퍼차저가 5,952개로 전년 대비 27% 증가했습니다. 커넥터는 54,892개로 전년 대비 29% 증가했습니다. 정말 조용하지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테슬라 전기차 충전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서비스 기타 사업이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특히 FSD 버전 10이 본격 출시로 인해서 이러한 증가세가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연간 14기가와트 시에 ESS 배치 성장도 놀라운 수준인데요. 전년 대비 무려 125%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2024년에 상하이 메가팩토리가 가동이 된다면 마진율이 높은 ESS 매출과 순이익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테슬라 캘리포니아 생산량이 65만 대 상하이 기가팩토리 생산량이 95만 대 그리고 독일 베를린 생산량이 37만 5천대 텍사스에서는 모델 Y가 25만 대 사이버트럭 12만 5천대 이상 생산할 것으로 생산 능력을 예측했습니다. 모두 합치면 연간 235만 대 생산 능력입니다. 현재 예약이 200만 대 이상 쌓여있는 사이버트럭의 생산 능력이 2024년에는 크게 증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역별 점유율을 살펴보게 되면 미국과 캐나다에서 4%대에 거의 도달을 했죠. 유럽에서는 3% 중국에서는 2.5% 수준인데요. 2024년에 경기침체가 끝나고 전기차 수요가 회복된다면 그래프의 기일구는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FSD 베타 누적 마일수가 8억 마일에 가까워졌습니다. FSD 배포가 확대되면서 도로주행 데이터 누적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는데요. 데이터 양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분기에는 테슬라 직원을 선발해서 최신 FSD 베타 소프트웨어 버전 11을 출시했고요. 최근에는 고객에게 공개를 했습니다. 이 버전 12는 엔드투엔드 훈련을 활용해서 운전 경험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설계한 액추에이터와 센서를 사용해서 AI 기능을 향상시킨 옵티머스 젠2 2세대 로봇을 선보였죠. FSD 베타와 옵티머스 모두 실제 데이터, 신경망 훈련, 최첨단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이와 같은 유사한 기술을 가동하는 훈련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 제조 원가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가격을 낮추는 것에 비해서 순이익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테슬라의 제조기술 혁신 덕분인데요. 이런 부분이 투자자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아서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최근에 사이버 트럭을 통해서 혁신기술의 집합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배선을 크게 줄이면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이동하는 완전히 새로운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갖추었고요. 새로운 통신 버스인 에테르 루프를 갖춘 사이버 트럭을 제공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배터리와 파워트레인 제조 부문에 있어서 차량당 판매 원가를 순자적으로 감소해서 3만6천 달러 대까지 감소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기존 차량 라인업이 자용적인 비용 절감 한계에 접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자재에서 최종 배송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산 지점에서 추가적인 비용 절감에 계속해서 집중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너지 비즈니스로 넘어와서 2022년 대비 125% 증가한 14.7기가와트시를 2023년에 배치를 했습니다. 에너지 스토리지 구축은 숫자적으로 변동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물류 및 프로젝트의 글로벌 배포는 언제든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해서 계속해서 늘어날 것을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앞으로 12개월 동안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갈 거라는 자신감을 보였고요. 특히 캘리포니아주 레이트롬에 있는 40기가와트시 메가팩토리를 최대 용량으로 확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서비스 및 기타 사업은 2023년 지속적으로 성장해서 기록적인 수익과 수익 창출을 달성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2023년 수익 창출의 가장 큰 원동력은 부품 판매, 중고 차량 판매, 상품 판매, 사용당 지불 과금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향후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생산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관련해서 수익 창출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마련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현재 두 가지 주요 성장 파동 사이에 있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모델3와 모델Y 플랫폼의 글로벌 확장입니다. 이 성장 파동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음은 차세대 차량 플랫폼의 글로벌 확장 모델2죠. 레드드드 프로젝트를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2024년에는 기가팩토리 텍사스에서 차세대 차량 출시를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차량 볼륨 증가율이 2023년 달성된 성장률보다 현저히 낮을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주가에 지금 반영이 되어 있죠. 2024년에는 에너지 스토리지 사업의 배치와 수익 증가율이 자동차 사업을 앞지률 것이라고 해서 에너지 사업의 아주 높은 이익 성장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품 로듬에 장기적인 용량 확장 계획 기타 비용을 지원하기에 충분한 유동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금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불확실한 기간 동안 강력한 대차 대조표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특히 프로핏 부분에 있어서는 제조와 운영 비용을 줄이기 위한 혁신을 지속적으로 실행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드웨어 관련 이익은 인공지능 AI 소프트웨어 플립 기반의 이익 가속화를 동반할 것이라고 해서 향후에 지금 투자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이익으로 연결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트럭 생산과 배송은 2024년에 계속 급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차세대 플랫폼에서 계속해서 이러한 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테슬라에게 있어서 2024년은 정말 중요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분기 실적에 대해서 투자자들은 꼼꼼히 한번 살펴보고요.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요소가 많이 있지만 테슬라가 마주하고 있는 환경이 사실 어려운 부분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투자에 모두 참고를 해서 자신만의 투자 전략을 만들고 또 실행해 나가는 것이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